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요즘 드라마로서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요. 가운데 서서 왼쪽부터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바라보시고 손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? 네, 감사합니다. 화이팅도 한번 왼쪽 바라보시고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. 화이팅!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가운데 바라보셔서 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가운데서도 화이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? 네, 감사합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 오른쪽 바라보시면서 호소치 해주시고요. 네, 오른쪽에서도 화이팅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나스 한번 요청했습니다. 소나스. 네, 요즘 유행하는 볼에 소나스 이렇게 얹어주셨습니다. 가운데서, 가운데 보시고 또 한번 해주시고요. 네, 왼쪽 바라보시고도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른쪽으로 세장하시면 되겠고요. 턴이 있으니까 턴이 조심히 올라와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